두 번째로 선보일 음식은 말린 양미리로 만든 건데요. 먼저 살짝 달군 냄비에 간장과 물을 적당히 넣고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간장과 물의 비율은 반반 정도 짜지 않게끔. 1대 1이요. 물렷도 좀 들어가고. 물엿에 다진 바늘도 듬뿍 넣어주고요. 이거는 저만의 비법. 소고기를 좀 말려서 갈고 배치도 갈아서 좀 넣고 여러 가지를 좀 말려서 갈은 거예요. 저만의 비법. 대감님표 비법 가루도 넣고 고춧가루에 말린 양미리를 더해 졸이면 끝인데요. 양미리 속살에 양념이 촉촉하게 배도록 천천히 조려주면 완성입니다. 양미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빨간 자태가 군침 도는 양미리 조림.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푸짐한 환상이 차려졌습니다. 대가의 손맛으로 초간단 양미리 요리를 뚝딱 완성했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런 양미리 구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앞뒤로 보시면 어느 하나 껍데기가 어디 하나 벗겨진 곳이 없어가지고 자태가 곱습니다. 대가답습니다. 신감 있게 강함하게 먹어야죠. 어두행미라고 저는 그냥 통째로 먹겠습니다. 머리부터. 양미리는 칼슘과 단백질이 많아 뼈째로 먹으면 더욱 영양 만점입니다. 양미리를 딱 먹어보니까 속초 1초 경험을 바다를 밟은 맛인데 낭만적이에요. 바다향기, 숯불향기, 양미리향기 조화가 되니까 그쪽 맛있는 거예요. 이 밥하고 이 조림하고 같이 먹으면 또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밥을 일단 한술 크게 뜨고 잘 졸여진 양미리를 얹습니다. 말린 양미리로 만든 조림은 꼬들꼬들 씹히는 맛이 더 일품인데요. 이게 꼬들꼬들하게 말린 걸로 했잖아요. 네, 살짝 말려. 쫀득쫀득하게 씹혀. 그만의 비법이 있어요. 먹을 때도 비법이 있어요? 아, 지금 거기에 비법이 뭐가 있습니다? 두 개씩 올려서 먹어야죠. 두 개씩. 두 개. 밥보다 양미리가 더 많게. 밥이 조연이군요. 제철에 나는 먹거리만큼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없다지요. 담백하고 고소한 양미리 함께 나눠 먹으니 맛도 좋고 행복도 두 배 질리지가 않습니다. 맛있죠? 담백하고 고소한 양미리로 만든 양미리로 만든 양미리로 만든 양미리를 얹어.